Q.뭐야? 어디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고리가 빠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형은 찾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는 제가 담을 남았기 때문에 도치형은 넘어오지도 못해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도치형은 moo 뭐야?! 어디야?! 뭐야? 공중전화 공중전화라고..? 공중전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기운이 엄청 쎄 지금.. 기운이 엄청 쎄, 너무 쎄 기운이 너무 쎄.. 기운이 너무 쎄 지금.. 기운이 너무 쎄.. 기운이 너무 쎄 지금 쎄 지금 쎄 지금 쎄 지금 쎄 지금 쎄 지금 쎄 와아.. 화장 풀고 얘기 좀 해보시오.. 네? non 좀 쎄.. 긴.. 왜 이렇게 이제 얜 va 그 tenido 먹riage 이 Links 말야 cida lu 콧 나 좀 들어가도 되겄어 거기 있어 나 좀 들어가도 되겄어 나 좀 들어가도 되겄어 나 좀 들어가도 되겄어 나 좀 들어가도 되겄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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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있어! 오고있어 잠시만요 여기 아니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기가 소리가 들어와 있어야지 전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기가 이거는 오랫동안 세워놨을 때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전화기를 오랫동안 세워놔야지만 들리는 소리 아닙니까? 전화기를 오랫동안 세워놔야.. 그러면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 뭐야? 누구야?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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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쭛쭛쭛 아.. 기운이 쎄다.. 기운이 쎄다.. 아.. 깜짝놀라 내려와.. 내려.. 내려와.. 하 잠깐만.. 내려왔다 내려왔다 이들아 내려왔어 이들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들아 내려왔다 여기가.. 그만해.. 이전에도 못했어..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했어.. 그만하라!! 나한테 없는 걸 내가 어떻게 갖고 갈거라고.. 나한테 없는 걸.. 안나가.. 이 시바라야.. 안나가.. 이 시바라야.. 이리와.. 누가 인간해보자.. 안나가.. 누가 인간해보자.. 너는 산사람.. 나.. 나는 산사람이고 너는 죽은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 말했다.. 말했다 나는..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방금.. 뭐라고.. 쓰레기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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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금 쓰레.. 안내면 울에. reichen. 돌. 항상 있었던 데에만 있는 거구나 아카치니.. 오늘은 얘기해야지 오늘은 얘기해야지 아카치니.. 잠깐만 들어갈게요 오늘은 얘기합시다 더 이상한 리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딨어? 어딘데? 어딨어? 어딨어? 뭐라고? 잠깐만.. 뭘 말하는지 알아야지.. 자꾸 똑같은 말하지 말고..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딘데요? 어딨어? 어딨어? 차 올라왔어.. 어딨어? 어딨어? 그만.. 자 그만.. 그만.. 잠을ph.. 친구.. .. 조금만..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누나.. 누나..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내가 얘기 다 드릴게 잠깐만 이라..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뭐야.. 갑자기..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고.. 고마워.. 조금만 기운을 낳으시오 나 안에.. 나 안에.. 나 안에.. 나 안죽어.. 그리고 그쪽은 죽었어라 지금 그냥.. 방금 나한테 뭐.. 얘기해줄라 뭐라고 했을끼야 가요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지? 진짜 얘기해준다 그랬어 얘기해준다고 했어 믿고 가요 거기서 얘기하면 안될까라? 거기서 얘기하면 안될까라? 여기 있을까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쯤에서 얘기해도 다 들릴까라 목소리가 다 들려라 여기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얘기해도 다 들리니까 여기서 할까라 뭐라고 나와?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라 여기서.. 여기쯤에서 얘기할까라 여기서 이쯤이면 되지라 이쯤이면 되.. 자 이제 얘기해봅시다 여기 분명히 힘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들을까라 다 들릴까라 여기서도 충분히 들려라 여기 있을까라 응? 응?! 더 이상 만들어라 분명히 얘기해준다고 했어 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뭐 때문에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raus 아멘 아멘 자 이제 문을 여기까지 써라 ㅇㅇㅇ 또치즈니스 지금.. 내 뒷동수를 쳐 분명히 나한테 이겨내야겠고 난 다했어 사람이 만만해보여? 뭐 어쩌라고 지금 해보라고 한번.. 자신있으면 해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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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봐 아깝다고.. 죽일수도 있었다고.. 아깝다.. 죽일수도 있었는데.. 진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진짜로?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립니다.. 자,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저한테 얘기하려고 했던것이 저한테 해코자 하려고 그러는거죠, 지금 진짜 얘기만 듣고 나갈게요 예?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콜이 진짜 이거 안될거같아요 진짜 이거 안될거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저 하려고 진짜 기억별노릇을 다 했습니다 진짜 이거 안될거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